박종원 책을 이렇게 여기 닦아볼 이거 왜냐면 그거 뺄때 대추를 묻히지 말라고 닦아서 뿌려서 그 동굴대기할때 묶어놓고 안에 말려야 돼 괜찮아요, 이건. 이거 긁어낸 다음에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? 아, 어제 뿌리고 돈 걸렸어요? 맞아요. 뿌려주고 긁었더라고요. 제법 이런 쪽에는 뿌리고 돈 걸렸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빨랫해야죠, 빨랫. 빨랫해야죠, 빨랫. 빨랫나세요? 아니, 얘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점성이 있었으니까. 오늘 아침. 맞는 거야? 네.